지금 우리 학교는 중소도시에 어느 날 이상한 학생 하나가 발견되고 그 학생으로부터 좀비 바이러스가 번져가면서 한 도시가 완전히 함락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과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해 가는지 생존 의지와 존재 의지의 싸움이 이 이야기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부산행이다 굉장히 많은 좀비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주인공인 좀비물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폐쇄 공간, 또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 공간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 아이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좀비 가는 친구들을 쳐다봐야 되고 그들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 사투하는 모습들은 일반적인 좀비물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재밌고 신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비물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도 지금 우리 학교는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재들을 동원을 했었어요 학교라는 공간도 되게 발랄하고 산뜻한 공간으로 좀 처음에 노출시키고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그 장소 장소의 라이팅이나 미술적인 색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런 걸 또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00m에 가까운 세트를 지었어요 실제 4층짜리 학교가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붉은 피와 아이들의 교복이 또 녹색이에요 이런 보색 대비를 통해서 좀 더 강렬함을 줄 수 있으려고 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현장감이에요 실제 학생들다운 느낌들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장감이나 현실감을 좀 주기 위해서 원테이크 샷들이나 롱테이크 샷들을 초반에 좀 사용을 많이 했어요 교내식당에서 좀비가 다 번져서 좀비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의 장면인데요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좀비가 습격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원테이크 촬영을 했습니다 리허설이 중요했어요 수백 명이 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리허설만 하루 종일 했어요 실제로 배우들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양식에 따라서 콘티도 다 바꾸기도 했고요 카메라는 그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잡아내기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좀비로 변해야 되거나 좀비가 되는 배역을 맡았던 친구들은 좀비 안무 연습을 했습니다 댄서 한 분이랑 배우 출신의 안무가 두 분이 좀비 안무를 하셨어요 두 분의 앙상부들이 잘 살아갔고 아이들이 그거를 수차례 걸쳐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좀비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갑자기 학교에 좀비가 등장하고 그게 현실처럼 느껴져야지 되고 이런 극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잘 모르는 얼굴들이 그런 배역을 해주면 관객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서고 더 관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새로운 얼굴들이 해주기를 바랐었고요 처음에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 모든 아이들이 친해지는 시간들을 가지고 배역을 바꿔서 리딩을 한 적도 있어요 상대 배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현장감과 또 하나는 배우들 사이의 앙상블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의 화자예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큰 경험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는 그런 캐릭터이길 바랬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이길 바랬었어요 그리고 청사는 조금 느린 아이예요 그리고 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좀 맑은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했고 그런 배역에 맞는 아이를 캐스팅했어요 남나 같은 경우는 자기 보호벽이 되게 강한 아이 그런 느낌들을 좀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했고 수혁은 사회적인 판단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한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대수는 오감에 충실한 아이예요 항상 모든 것에 신나 있고 충실한 그런 캐릭터였었고요 나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데 익숙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상처가 많은 아이고 귀남은 자칫 잘못하면 표피적이고 표현에만 집중하는 악역이 될 수가 있었는데 유인수라는 배우가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깊더라고요 두께가 두터운 귀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인수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사운드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좀비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운드를 좀 키워서 평상시보다 좀 크게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주변도 어둡게 하고 화면도 조금 어둡게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고요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제가 가면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보셔도 재미있고 신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들이 지금 우리 학교는을 만들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재미와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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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